워낙 매체가 많고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인 절차를 거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회류 스타들에 대한 허위적인 사실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하는 해외 언론 대체 방안은 뭘까요?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가 반발하는 감정을 갖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유를 파악하고 왜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고. 공정한 시선과 신중한 판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랄함의 최고봉 사악한 매력쟁이 막 거칠고 반항적인데 그럴수록 좋다. 단어표인데 완벽한 나쁜 남자 김우... 미안.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상소에 계십니다. 귀여워.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아니 지금 너무 바쁘시죠 지금? 지금 요즘에 드라마 상속자들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서. 또 영화까지 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땅 뛰는 거예요. 부자 될 거에요. 부자 될 거에요.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종횡무진 활약 중인 대세 김우빈. 빡빡한 스케줄을 조금 예쁘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세요 혹시?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캐릭터 봤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 어머니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어머니 생각이야. 좋으시겠다. 오빈씨 인기 정말 뜨겁더라고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뭐예요? 상속자들. 와 거기서 오빠는 나쁜 역할일까요 착한 역할일까요? 착한 사람 나쁘지만 착한 사람. 진짜 까지네요. 왜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실지 몰랐어요. 네 한 3년 전이랑 지금 너무 다르죠? 아우 그때는 너무 자유로웠죠. 술도 막 먹고. 무서운 상승세로 떠오르며 스크린 도전에 나선 김우빈. 이날 첫 주연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설레는 무대 인사를 가졌습니다. 김우빈 씨를 응원하기 위해 절진 이중석 씨를 비롯한 멘탈이 함께 자리했는데요. 김우빈이라고 하면 한 단어로. 그냥 남자죠.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넌 연기해야 될 얼굴이다. 김우빈은 이런 사람이다. 김우빈은 김우빈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저렇게 멋있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요. 친구들 잘 보러 가겠습니다. 지난 남자들의 이야기 영화 친구가 13년 만에 친구 2로 돌아왔습니다. 김우빈 씨는 장동건 씨의 아들 역할로 전편의 바퉁을 이어받았는데요. 주연으로 첫째 곡 개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야 뭐야. 짠! 어? 이거 뭐예요? 별명이 공룡이래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이렇게. 귀여운. 김우빈의 친구들. 짜잔! 이 중에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 바로 아무래도 종석이죠. 이종석 씨. 지금 이민호 씨랑 연기하고 맞춰보고 있는데 민호 형이 학생 역할 중에서는 가장 형이에요. 저는 약간 학생 역할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형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해요.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다. 아이 좀 디스잖아요 지금. 만 학교예요 만 학교. 나이 좋긴 글론데. 형 씨가 있는 촬영 있는 날은 항상 웃음이 터져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제국고의 천연 안반수 조명수라고 해. 귀여워. 데헷. 아하. 박성식 씨한테 한번 쏴주세요 데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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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에헤헿. 에헤헿. zu거국으로는 그렇게. 학교ismoон puzz estudio 있고. 두 분이 더 theCUBE 요즘 나오고 두 분이 예정입니다. 넌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부יד하고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여자 김omeill 씨의 대사가 화제입니다. 괜찮아? 니가 걸었잖아. 걸지 않으면 잡아줄 수가 없잖아. 너무 많고 전학생. 이러니 내가 관심이 생겨 안 생겨.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고.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그냥 대사를 뽑으면. 내가 니 소개를 안 했구나. 너 이제부터 내 거야. 내가 니 소개를 안 했구나. 너 오늘부터 내 거야. 저런 남자 없나요? 저런 남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니 소개를 안 했구나. 김우빈 씨가 캐릭터가 되게 강해요. 사악하다 강하다. 나쁜 남자 캐릭터로 사악한 매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김우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우빈과 함께하는 사악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반말로 진행이 돼. 알았어요. 잘 봤네요. 무서워요 근데. 못된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해? 대본에 충실할 뿐이야. 작가님들의 어떤 화려한 글숨시에 나의 눈을 막고서. 너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니? 버텨준 거 있어.